이색카페 최근 다양한 체험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색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이곳은 차를 주문하면 조격과 반신욕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전체가 편백나무 가구로 되어 있어 은은한 나무 향기가 상쾌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라는 천연향균 물질이 합류되어 있어 살균작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몸도 따뜻해지니까 요즘 유행하는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이러한 편백나무 효능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조격과 반신욕이 더해져 건강은 물론 도심 속 산림욕의 효과를 누리게 합니다. 차 한 장과 함께 조격과 반신욕으로 일상 속 피곤함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미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이곳은 연인들이 이색 데이트 장소로 많이 찾는 카페입니다. 마치 공방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반지와 팔찌 등을 직접 만들며 색다른 재미와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반지 제작 비용은 1인당 약 4만원 정도로 약 2시간 동안 주얼리 세공을 전공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작됩니다. 먼저 다양한 샘플 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손가락 사이즈 체크와 함께 총 10단계의 과정을 거쳐 반지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만들고 반지를 만드는 동안 추억까지 더해갑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에서 추억을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충청일보TV 박지영입니다.